다...됐다 야, 너 그거 알지? 이제 수련회 며칠 안 남은 거 평창으로 간다는데 나 지금 엄청 설레 이번에 익스플론 74 50주년이라 되게 특별하대 준비는? 잘 돼가고 있어? 나는 이제 차근차근 해보려고 무슨 준비냐고? 우리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떠나는 여행이잖아 그냥 가는 것보다는 기도 제목도 한번 적어보고 아, 맞다 또 기도 제목은 뭐야? 약간 오글거리나? 야, 뭐 어때? 또 그거 있잖아 가서 불을 찬양도 들어보고 오오오오오 그거 해야 되는 거 알지? 옷은 뭐 잘 챙겼을 테고 비옷 잊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 지금 이 여행이 너와 나에게 영원히 남겨질 거라 이제 다 됐다 야, 너 그거 알지? 시간 순삭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마음 열고 즐기자 축제니까 자, 수련회 갑니다 수련회 갑니다 수련회 가야 돼 수련회 가야 돼 재밌겠다 수련회 갑니다 다 됐다 네, 오늘은 군대장 수련회 갑니다 이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